점점udos 들어오셨습니다 CON DJI 감사합니다. 비하이티의 고양이를 맡고 있는 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하이티의 끝장나는 요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인스타 라이브 방송하셨는데 여보세요? 레슬링을 한다고요? 그러면 준이랑 기완이가 한번 어떤 레슬링을 보고 싶으세요? 저는 일반적으로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하이티의 비하이티의 여러분 밥 드셨어요? 이렇게 아프지마 지웅 랑 밥 먹었습니다. 이 아프지마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 환하게 비춰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미래 준오빠도 혹발해주세요 아 저요? 근데 이머리도 저도 이쁜거 같아요 이머리도 이쁘고 유해 헬로우 루키의 스웩 뿜뿜 예앵 그냥 하아.. 괜찮아 괜찮아 아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4분 30초 정도 지났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리허설 시간 관계상 아 오늘 되게 짧네요 영화 라이브가 네 이제 방송을 끊어야 되서 저희가 시간이 다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엘 카코이 여러분 저녁에 뭐 드셨어요? 뱀은 귀여움이 4 더하기 4는 귀여움이 5 더하기 5도 귀요미 6 더하기 6은 12 준이도 보고싶대요 준이 애교보고싶대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1 더하기 2의 2 더하기 5 2 더하기 2 더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 4 더하기 4는 표정 박 psychiat 여러 他 1 점경 한정이라 1 발렁 1 다행히 어허 이미 난리 났고 우리 준이 저 하고 싶은 거 생겼어요 야자타임 야자타임 너무 많이 했어 집에 가면 항상 형들이 야자타임 또 있잖아 야자타임 여러분, 스탠바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돌침대 광고 홈쇼핑 여러분. 툴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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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고치를 래 onze dollar Life store Random Dollar 아! 돌침대 5개 나왔어요! 화석암 위에서 자니까 내 척추가 돌이 된 거 같은데? 주문 폭주! 주문 폭주! 야! 사랑해! 돌침대 주문 폭주! 음! 주문 폭주! 돌침대 15개 나왔습니다! 아! 주문 취소! 주문 취소! 주문 취소! 주문 취소요? 주문했습니다! 주문 취소! 경É Doen쪄! WOS Ana V 자기야.. 주마스 누군가봐요 갑자기 갑자기 내 오시리를 제 형들이 이뤘습니다 제 형들이 이뤘습니다 제 형들이 이뤘습니다 제 형들이 이뤘습니다 또 다른 분들 보여드리려고 하시네 다음은 준이형 제 형들이 이뤘기도 하죠 제 형께서 등장하는 승관이 제 형들이 아무도 사러 갔지 낯을 주었죠 제 형들이 또 들었는지 김선영 다 혼자 가 양아채 맞았다 도망쳐야죠 어허허 뭐, 뭐. 아, thank you.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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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지막 5초 탑착할까? 5초.